구독, 좋아요! 요즘 길거리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들 많아요? 아니요. 없어요? 네. 몇 학년이야? 저요? 고등학교 2학년이요. 고등학교 2학년이 왜 화장해도 돼? 카메라가 나오니까 화장을 해야죠. 소방수 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어때요? 본인이 마음에 들어요. 전지현 양이 나오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전지현입니다. 어쩌..으..세요? 아니, 재밌어요. 짠! 아니, 이런 일을 하는 게 재밌어요? 아, 재밌죠? 좋아요. 우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잖아요. 자기가 원하는 일이니까 저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. 당신로 하막 구경 시켜줄 수 있어요? 네. 네. 어머. 과자. 네, 과자. 늘 갖고 다녀요? 네, 오늘 집에 있는 걸 가졌어요. 이건 뭐예요? 이건 제 안경이에요, 공부할 때 쓰는. 모험생. 저 속에는 뭐가 또? 아, 제 열쇠예요. 아, 지금 열쇠요? 네, 잊어버릴까 봐. 이건 제 필통. 연필을 굉장히 많이 갖고 다니네요. 네, 이건 대본. 박상민 씨 아세요? 네, 알죠. 단 한 번의 사랑. 아, 요즘에 새로 나온 거. 네, 너무 좋아. 너무 멋있어요. 조금만 한 번 불러줄래요? 네. 모르세요? 네, 나는 노래를 전혀 못해요. 아, 그럼.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. 이렇게 외면하지 마. 상민 씨가 이 프로그램 안 봤으면 좋겠어요. 저도요.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? 저의 훌륭한 연기자요. 여러분한테는 좀 더 친숙한 배우가 되고 싶고요. 먼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배우가 될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.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건강하세요. 목숨 속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